친구들 안녕! 오늘 밍밍이와 함께 할 말씀은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요호수와 1장 9절 말씀 아멘 한 번 더!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요호수와 1장 9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알고 있지? 하나님은 언제나 친구들과 함께 계셔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그럼 내일 또 만나! 안녕!